고선영 아나운서의 정말 믿기지 않는 마지막 방문 갑자기 뭔 공부를 더 하겠다고 유학이야? 갔다와서 선배님 자리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착해 우리 딸 엄마가 내일부터 많이 놀아줄게? 마지막이라고 뭐 찌질하게 울고 그러진 말아라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밤의 영화음악실 고선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마지막 고선영씨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당신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너 누구야? 안 그러면 당신 동생 죽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는 건데 힘내요 나 당신 때문이야 마지막인데 아름답게 끝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제가